피해야 할 고난, 싸워 이겨야 할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진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중과하겠습니다. 고난은 한두 개만 와도 죽을 맛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한 두세 개 연달아 오면 진짜 힘든 거죠. 실직을 했는데 몸에 병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 뭐가 안 됐어요. 한 두세 개 겹치면요. 이게 출구 전략이 안 보이거든요.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마침 아버지가 부도가 났어요. 어머니가 두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감당이 안 되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 마리 청년분들 다 열로 하셨잖아요. 여러분도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좀 민망하죠. 세월이 많이 흘렀다며 미혼인데 지금 청년이라고 앉아있는데 일단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일단 나이 들면요. 다 마음이 약해져요. 몸이 노화의 과정을 지금 체험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 이대로 가서 나 이렇게 독고 노인 되는 거야? 나 이렇게 홀로 싱글인 거야? 나 계속 이렇게 직장 없이 있는 거야? 두려워져요. 여러분 삶이 욕기 5장 7절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삶이 고난이래요. 여러분 대신 누구 대신 고난 좀 당했으면 좋겠죠. 아니 나를 위해 대신 누가 고난을 당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저는 이제 중국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중국어도 하고 또 대만 선교 담당자이기도 하니까 중국을 좀 많이 가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중국을 못 가니까 제가 대신 가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친구 중에 프리랜서로 계속 해외를 떠드는 애가 하나 있어요. 걔가 지금 중국에 마침이 있더라고. 제가 어제 밤에 카톡을 봤어요. 내가 그 지방에서 여기를 보고 싶었는데 네가 내 아바타가 돼서 봐주라. 진짜 오늘 간대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대리만족이 조금은 되는데 그래도 갈급해. 여러분 누가 간증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난을 이겨냈다 그러면 그래 나도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그런데요. 내 삶은 누구도 대신 사라질 수 없고 이 고난의 자리는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사실 해로대왕 때 아기들 죽이니까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어린 몸에 피난길 갔고 마곡관에서 태어났고 공생의 사역 동안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대잖아요.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병고쳤는데 결국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고난이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찬양 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 맨날 불러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그 친구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야.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거야. 자기가 술 담배를 너무 못하니까 간이 당연히 나빠지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나만 마시니까. 또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 감옥에 왜 가요. 물론 몽테크리스토 백자이나 이런 분들이야 스토리가 있고 누명을 쓰고 넬슨 말델라 같은 경우는 자유를 외치다가 38년 들어가는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좀 잘못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고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주는지 그 고민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잘못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자 중에 너무 안타까운 형제가 있는데 진짜 건강해요. 진짜 체력 좋아요. 우리 교회 조지환 형제보다 더 강공할 거예요. 에너자이저예요. 20대 때 손기술이 좋으니까 타일 알죠. 타일. 이런 거 도우미로 가면 굉장히 일하는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 타일공 하시는 분들 하루 일당에 한 50만 원이라던데요. 그러니까 일명 그냥 세상에서 말하던 노동하는 것 중에서도 고칼라티인 거죠. 계속 그 일을 했으면 이 친구는 벌써 자리 다 잡았죠.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의 특징이 뭐 좋아합니까? 화이트 칼라. 와이셔스 메고 이런 거 좀 좋아하잖아. 맨날 그거 하면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맨날 먼지 뒤집어 쓰고 싶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택하는데 보험을 했어요. 보험이라는 거는 이렇게 차분하고 이렇게 여기도 하시는 분 계시지만 조리께하고 설득하시는 분들은 맞죠. 그런데 이 친구 은사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은 이 친구를 좀 도와주고 싶어서 뭐 하나 좀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한 번 들어서 변액보험이 뭐냐.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얘기하다가 미국에 빠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좀 더 공부해서 오겠어요. 본인도 설명 못하는 걸 누가 거기다가 내 인생을 묻겠어. 생각해 봐. 본인도 설명을 하지 못해서 헷갈려 하는 걸 여러분들이 1년, 2년 그걸 장기적으로 늦게 했어요. 자기 은사가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사원들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노예들이 주인이 그냥 꼬장 부려가지고 혼내는 거면 혼내만 하지만 잘못해가지고 막 뒤로 뭐 빼돌리거나 주인한테 배신 때리거나 이렇게 해서 혼난되는 거 그거는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요 내가 잘못하면은 어느 정도 대가는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드라마를 안 보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TV를 보는데 무슨 품이 있는 거냐? 그런 드라마를 하더라고. 근데 그 한두 번 봤는데 이게 빨려들어가고 재밌들어. 이 드라마가 실화였대요. 실화였대요. 여러분 그냥 보고 있었죠? 실화였대요. 내용이 뭐냐면 기업 회장님이 사모님도 죽고 나이 들어서 잘 못 걷는 상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부축해주고 일도 처리해야 할 좀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필요했는데 여기 주인공이 김선아 씨죠. 그 회장님께 들어왔어요. 원래 서울말을 좀 하는데 회장님 앞에서 좀 진실한 말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기 위해서 계속 사투리로 회장님한테 지는 회장님을 왜 죽을 것이지 그러면요 하면서 하고 회장님을 위해서 이 몸을 던질 것일거만요 막 하면서 회장님 몸과 이렇게 썸이 타요. 그래서 회장님이 빚도 갚아주고 옷도 사주고 어제 밤에 설교 준비 안 하고 잠깐 봤더니 부회장님이 되셨어요. 벌써 드라마니까 끝에는 안 봤는데 끝은 내가 얘기는 해볼게. 너무 욕심을 내다가 그 여자 주인공도 파멸에 떨어지지 않겠어요? 아무리 드라마지만 결론이 회장님을 다 처치하고 모든 애들을 다 처치하고 그 사람이 회장이 돼서 해피엔딩을 끝냈다. 이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드라마도 그렇지만 인간이요 죄 지으면은 좀 대가를 치르는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잘나가다 막판에 자기 자랑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 3년 기근 택하든지 3달 동안 쫓겨나든지 전염병이 3일 동안 네 나라를 치든지 어떻게 됐어요? 세 번째가 제일 깔끔하잖아. 왜냐하면 3년은 너무 길어. 3달 동안 쫓겨나는 건 옛날에 압살롬 때문에 쫓겨나는 거 지그지그해. 점년병 3일 깔끔하다. 표현은 멋있어요. 그게 제일 쉽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람의 손에 부딪히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묻혀주십시오. 아주 말씀은 깔끔해. 결과 뭐예요? 백성에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나중에 굉장히 자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자랑 때문에 7만 명이 죽었구나. 여러분 역사상 나라 중에요 특별하게 집중되는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로마 아시죠? 많은 제국이 있는데 이 로마는요 연구할 대상이 있대요. 왜냐? 여러분 유명한 말 알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휴일 이건 아니고 로마는요.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싹 지배한 다음에 모든 나라에게 자기네 나라의 시스템을 주고 길을 만들고 로마 정복시대 때 각 나라들이 굉장히 화평했대요. 로마 시절을 그리워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가만 보면 로마법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사도바울 죽이려고 그러는데 민중 재판하는데 세 명이 계속 상고하잖아요. 로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와서도 재판기간 때문에 2년 동안 나와 있었죠. 예수님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에서 그 법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딜레이 된 게 있어요. 로마가 여러분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법치 국가였어요. 굉장히 도로를 만든 국가였어요. 지식이 충만한 국가였어요. 그런 로마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로마의 멸망은 주변 나라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넘어진 거예요. 제일 충격적인 말이 뭐예요? 부가 넘치니까 먹기 위해 토하고 토하기 위해 먹는다. 서로 결혼하는 사람들도 다 애인이 있는 거예요. 상대의 재산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남들 보이기 위해서 좋은 옷 입어요. 좋은 말을 타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모습하고 비슷하죠. 결국 자체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로마 이전에 같은 제국이었지만 한 번 회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있었죠.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은 이 나라가 있는지도 옛날에는 고고학자들이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마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어요.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닌웨이 요나가서 외치니까 어떻게 돼요? 개들이 배옷을 입고 짐승들이 배옷을 입고 같이 회계했대요. 그래서 살아나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것 중에 쓸데없는 고난을 안 받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미 범죄했으면요 빨리 회계해야 돼요. 그래서 10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요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고난인데 싸워야 될 고난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19절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므로 슬픔을 참은 일은 아름답다. 여러분 당시 사원들은 누구냐면 당시 로마의 한 4분의 1이 종이었대요. 종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 한마디로 집사죠. 집사 총괄하는 사람 근데 이 사원들이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이 때로는 한마디로 좀 나쁘게 꼬자 물을 때 있을 거예요. 화나니까 막 매질하고 도둑질 시키고 군대 가니까 고참들이 옆에 중대에서 빗자루를 접으러 하나 훔쳐오래요. 제가 훔치겠어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 목사가 어떻게 훔치겠어? 고참미 불러서 그거 훔치는 게 아니야 장소 이동이야. 장소 이동이라 훔치는 거나 다 훔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놔두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같이 사기 치자 이러면 너무 심한 걸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제부터는 나의 사명은 내부 고발자다. 이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너도 지금 회사 생활 완벽하게 안 하는 건데 네가 무슨 100% 완벽한 것처럼 네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건 진짜 아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주인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보디바리아내가 보디바리아내가 동심하지 않으니까 이건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요 SNS가 이거 분석하는 분이 그래요. 지금 하는 사람들 5년 있다가 이게 법적으로 소송당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 지금은 법이 세지 않았는데 5년 있다가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고 나중에 물론 법률 불속급의 법칙이 있습니다. 소환해서 안 되지만 그걸 떠나서 옛날에 뿌려놨을 때 잘못된 것들이 내 인생의 족쇄가 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들한테 비난받기 싫은 사람은 이런 거 별로 안 해도 돼. 나 안 하니까 성경 읽을 시간도 많고 좋던데요. 남들 뭐 먹는 거 구경 안 해도 좋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요즘 시대 SNS 안 하면 인맥 다 끊겨요. 여러분 인생을 SNS가 열어줍니까? 하나님이 열어줘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 중에 대놓고 여러분 계속 저격하는 애들은 좀 혼 좀 내줘야 돼. 걔는 주둥이까지는 아니어도 필력을 좀 꺾어줘야 돼. 왜냐하면 그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있잖아요. 지난주에요 인천에 모 오피스텔에서 오피스텔이 옆에 15층 있다. 이 밑에 단독주택이 있었나 봐. 주인이 3년 동안 외국에 갔다 왔대. 근데 이제 오피스텔에서 먹다가 치킨 먹다가 뼈도 던지고 A4용기도 던지고 근데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주인이 왔더니 8톤의 쓰레기가 그 집을 감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꾼을 10명을 사가지고 하루 종일 치우고 위에서 나온 쓰레기 중에 이름 나온 사람 다 해서 지금 벌금 조치 다 들어가서 위에서 던진 사람 지금 벌금 열심히 맞고 있대. 여러분 쓰레기 함부로 던지지 마시고요. 결국은요 내 인생이 다 돌아와. 남에게 받고 싶은 대접 그대로 돌리기 위해서는요 남에게 받기 싫은 거 무슨 소리야 이거 갑자기 얘기하다가 하여튼 남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고요. 욕이요 진짜 어려웠지만 다 뺏긴 다음에 누구들이 왔죠? 친구들이 왔어요. 욕이 막 요즘 말로 벤치 타고 다니고 집은 막 정원주택이 있고 일하는 종들 많고 이럴 때는요 친구들이 덕담만 했어요. 다 뺏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둥이들이 살아가지고 계속 욕을 정지하는 거예요. 이때 욕이 또 옷 벗어 한 번 붙자 이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침묵했어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싸워야 될 고난이 있는데 지혜롭게 지혜롭게 여러분 주변 상사든지 친구든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싸울 때 방법이 있어요. 도무지 이성이 안 통하는 애들이 있어. 말이 전혀 안 통해. 상식적이지 않아. 이런 사람은 절대 일대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일대일로 얘기하다가 나도 같이 블랙홀에 빠지고 도대체 정상적인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여러 사람이 모인 데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이없어하는 얼굴 표정을 보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도저히 참다 못해서 그건 아니지 이런 거 있죠. 두 번째로는요. 나랑 자꾸 부딪히는데 좀 이성이 살아있는 애들 얘는 일대일로 얘기하면은 먹혀요. 그런 애들 향해서 침묵 안 하고 있으면은 서로 오해 쌓이니까 이런 애는 일대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은요. 걔는 좀 멀리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 여러분한테 피해만 주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 아니에요. 그것도 짐승이라고 할 수도 친구 아니에요. 그냥 멀리하는 애들 나와 다른 종족인 거예요. 다른 종족인 거예요. 마틴 노트는요. 원래 수도사였고 싸우는 거 안 좋아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싸워야겠다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반방구 붙인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지 천국까지 무슨 연옥이 있어. 이건 아니다. 예수 믿는 거 핍박해도 이건 아니다 하는 건 주의를 하려나 예배 와야 된다. 이거는 좀 싸울 수 있어야지. 아무리 점액질이라도 그 정도는 외칠 수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진할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가 고난을 자진해서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싸우겠어요? 누가 손해보고 싶어 하겠어요? 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었대. 베드로가 성경 쓸 당시에요. 종들이 많으니까 이 종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들이 거짓말 안 하겠어? 뒤에서 안 빼먹겠어요? 거기다 주인이 나이나 들고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몽학선생 같은 애들이 구태탈을 일으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의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요. 지금 맨날 을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중에 갑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 분명히 갑이 갑자기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돼. 내가 갑이 됐을 때 을을 잘 품고 섬기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면 계속 갑대. 야! 나 갑됐다. 이리 와. 너 죽었어. 여러분 정권도 계속 바뀌고요. 군에서도 이게 계속 바뀌어요.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군에 가면 유격이라는 게 있는데 조교들이 훈련 명들을 엄청 갈고요. 까요. 그러면 어느 날 유격 받을 때는 여기다가 계급장을 다 하얗게 발라버려요. 누가 누군지 모르게. 그리고 걔네 유격시키는 애들이 다 있어. 얼굴을 보면 기억해. 이 조교요. 이 녀석. 죽도록 굴리는 거지. 이 인생이요.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의 을이 되고 다음에 갑이 되고 갑이 을이 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위대했냐면 롯한테 땅을 선택하라고 했죠. 아니 목축하는 사람이 어느 게 좋은 땅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땅이 좋은지 모르겠냐고. 저 옛날에 학원에서 요리를 만드는데요. 똑같이 잡채를 했어요. 몇십 명이. 잡채를 해가지고 똑같이 앞에 냈어요. 그리고는 평가를 해요. 수십 개를 두더니 어느 잡채를 딱 들어요.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든 거죠? 전 침묵했어요. 제 게 좀 이상했나 봐. 그럴 때 저도 그러죠. 도대체 누구야? 이랬는데 끝나고 자기 그릇 찾아가세요. 물론 저는 늦게 갔죠. 늦게 갔는데 그 수십 명이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사이즈와 똑같은 그릇을 냈는데 정확히 자기 걸 다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왜 그 요산동 편이 좋은지 몰랐겠어요. 하지만 롯한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삼촌이 삼촌이 따라온 롯이 이뻐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갑이 누가 됐죠?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고난당하고요. 스스로 주님 가는 길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 줘요. 여러분 지금 많이 선택할 거 있을 거예요. 어떤 새학기 때 이 과목을 신청해야지. 어떤 직장인 줄 때 이 상사 밑에 들어가야지. 거기에 숨겨진 보아가 있을 수 있어요. 숨겨진 보아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잔머리 잔뜩 굴렸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들 수 있어요. 이게 실화인데 예전에 저희 신혼팀 그 자매가 간증한 거예요. 그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네가 좀 재래역이 있었나 봐요. 일하는 아줌마가 두 명 있었대. 오예. 결혼을 결심했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너도 왔으니 이제 아줌마들은 오늘부터 나오지 말게 하겠다.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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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했고 또 하나 형제 그게 또 신혼팀 형제 철마다 여름마다 그냥 장인이 내려와서 배 뭐 거기 종이 싸고 농약 치고 너무 가기 싫더래요. 갔어요. 장인이 나중에 고생했네. 이 땅의 일부를 다음 알겠죠. 하늘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처음에 좋을 것 같아서 힘들고 힘들 것 같아서 좋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 일 바라보면서 가면요. 하나님이 젤로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젤로 좋은 거 너무 머리 쓰지 말고요. 기도는 하세요. 너무 머리 쓰지 말고 성경이나 읽어요. 뭐 세상에 무슨 전략서 내가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책 중에서 제일 사기 많이 채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리더십 책.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리더십 책 그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요. 한두 권 읽고는요. 나머지는 성경 읽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지금 내일 월요일이죠. 이번 주에 중요한 결정 할 분 계시죠? 내가 이거 이번 주에 중요한 결정 손들지 마세요. 가만히나 계세요. 제발 가만히나 계세요. 알래스카에서요. 실제로 세인트 페트리코라는 배가 있었어요. 어선이었는데 여섯 명의 선원이 한 10년 됐어요. 고기를 잡는데 풍랑이 엄청 뜨니까 배에 물이 막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알래스카 얼마나 추우니까. 여러분 알래스카에서는요. 바다에 뛰어들면 1분 내로 죽는데요. 너무 추워요. 얼음인데 뭐. 심장마비로 죽죠. 방암 옷을 입고 뛰어들어야지 그냥 몇 시간 버티는 거예요. 선장이랑 여섯 명이 있는데 이제 선장이 딱 판단했는데 이건 100%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뛰어내려 세 명이 방암복을 안 입고 뛰어냈어요. 즉사했죠. 추우니까. 나머지 세 명은 방암복을 입고 뛰어났어요. 한 명은 견디다 견디다 새벽 5시에 죽었어요. 한 명은 어떻게 바닷가에 밀려서 섬에 표류해서 살아났어요. 나머지 한 명은 둥둥 떠있다가 구조선에 건져졌어요. 몇 명 살았어요. 두 명 살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요. 배가 계속 떠있었다는 거예요. 배가 계속 떠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장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냥 있었으면 사는 건데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우리도 그냥 있고 기도나 하면 그냥 산다니까요. 비정규직이다. 요즘 많이 되잖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못 참고 나온 사람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세상 사는 것이 고난이고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숨쉬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싫고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내 잘못 때문에 고난 받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요. 술 단배는 좀 줄입시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인터넷을 듣는 많은 성도들. 술 단배는 이제 좀 줄입시다. 이제 음주가무 비슷한 건가? 좀 줄이고. 이제 정욕 좀 줄여요. 이제 줄일만 하잖아요. 늙었잖아 이제. 정욕 줄이고. 이제 돈 욕심 좀 그만 벌어. 뭐 그냥 검색해서 못 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검색할 시간에 성경 읽으면 더 좋은 거 주셔요. 더 좋은 거. 그리고요. 어떨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거 단디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고난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는 앞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피해야 할 고난 싸워 이겨야 할 고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진할 고난 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에 가는 길. 감사합니다.